주Q.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되돌 Uposting 무더치 미쏘 할인하는데, 쇼핑하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소주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주에 마음을 먹어들었거든요 즐거운 음식이 되시구요 오늘 저 휴가 주리고 있어요 오늘의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음식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의 음식은 오늘의 음식을 먹었거든요 이 크롭 블라우스 청북인데 뭘 살지 고민이 되는구나 완전 색감이 다 귀여워요 결정장이 왔어요 호텔도 귀여운 게 많고 가방도 너무 귀여운 게 많아요 얼마냐? 지금 할인해서 19,900원이에요 완전 저렴 요즘은 신비한 가장 아름다운 펜트 상관인 펜트 플레워 태양고장이 흥분만한 실루엣의 집을 마찬가지로 여기 최소한의 블라우스랑 이만 블라우스 플레워 프랜피한 비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멈춰서 보자 신상 크롭 블라우스랑 슬랙스를 매척해서 슬랙스가 160cm, 150cm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키에 따라 선택 가능해서 기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의는 이렇게 가운데 서링이 있어서 조절을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룩인데요. 두 번째 룩은 사랑스러운 화이트 드레스예요. 이런 레이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원피스예요. 또 길이도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휘뚜루마뚜루 러블리하게 연출 가능한 원피스예요. 세 번째 룩은 세 가지 스커트와 한 개의 블라우스를 매치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남색 면 플리츠 스커트예요. 치마바지로 되어 있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주름이에요. 다음은 차콜 컬러의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앞 제품보다는 좀 더 얌전한 느낌이 있어요. 밝은 스커트와도 매치를 해보았어요. 네 개의 주름으로 되어 있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스커트예요. 저는 이렇게 스커트를 매치해서 룩 네 번째 룩을 선택했습니다. 여섯 번째 룩은 노란색 블라우스와 신상 반바지를 매치해보았어요. 노란색이 발랄하고 병어리 같아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소재가 얇아가지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번 신상 반바지인데 이렇게 밑에 커팅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멋스러운 반바지예요. 일곱 번째 룩북인데요. 뭔가 제니 스타일로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해보았어요. 둘 다 신상품이고 기본 청치마에 나시를 매치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여름 미트 소재여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어떠해주세요? 올해 진짜리인, 두 번째 룩도 마시지 몇 번째 룩과 관련azione 두 번째 룩은 어둠ỏ select에 두 번째 룩을 올리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